오늘 저놈들 많이 했으니까 팀에서 돈을 싹 없지 말게 대표팀에서 겨울 때 좀 연기해서 가서 겨울 때 해야 돼 바로 높은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하고 있고 하니까 실제로 이상하게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게 수술해야 돼 계속 보고하고 체크 말아야 돼 잘 할 수 있어 사진은 잘 돌아가고 약속 안 찍혔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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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